오, 망치가 필요 없네. 저렇게 바로 먹어도 되는구나. 좋은 생각도 못 해봤어요. 우와. 잘 말랐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냥? 진짜로? 감사합니다. 맥주가 있어야 되는데. 금방 금방 돼서. 진짜 일하려면 촉촉하다. 약간 반건조 상태인가 보다, 그렇죠? 신기하다. 맥주나. 음. 너무 맛있네. 그럴 때 먹으면 딱 이 맛이 적게 먹는 맛이야. 가서 맥주나 좀 타와. 도착해, 나 딸기 오늘. 노래나 부르고. 내가 몇 마리를 드릴 테니까. 아주 그냥. 가셔서 드셔요. 그럼. 아버지, 일하시래요. 일은 하네. 그렇지, 일하러 왔지. 숨어서. 네. 이렇게 다시 묶어서. 다시 넓은다. 일단 하네. 금방이죠, 뭐. 여기는 민호 씨가 이쪽으로 가고. 알겠습니다. 갑세 형님은 이쪽에.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하세요. 젊은 사람이니까 그냥 혼자 하게 냅두고. 내가 좋은 걸 갖다 줄 테니까. 이게 쉽지가 않겠어요. 왜냐하면 죽는 게 완전히 훈련이잖아요. 거의 오리걸음. 이게 앉아서 엎드리고 그래야 된다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죠? 여기 있어. 그렇지. 사람은 도구를 써야 돼요. 그럼요. 아이고. 오래 기다렸지. 이것도. 쟤는 저기. 얘 어디 갔어? 어우, 앞서 나갔다. 저러고 계속 죽고 계셨네. 열심히 했다. 근데 훈련하는 것 같네. 와. 야. 이거 보통 일이야. 넘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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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줘야 걸지. 아, 진짜 무릎 너무 아파.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게 다 황태로 보여. 저 일하시는 분들 진짜 고생하셨구나. 아,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너 이제 언제까지 해? 해기까지 하네. 아니, 아니야. 해기까지 해. 바다 언제 가, 바다. 이야, 많이 떨어졌다. 오늘 바다는 볼 수 있냐? 아버지, 바다는 꼭 보러 가야죠. 바다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바닥을 하도 봐가지고. 바다. 이게 바다. 왜 이렇게. 일하고 싶지 않나? 그렇지. 바다 보면서 커피는 쫙 하면서 얘기나 하고. 다 했어. 겉 끝에 없어. 겉 끝에 없어, 진짜? 다 했어? 진짜 없는 거야? 다 했습니다, 아버지. 다 했나? 네. 어떻게 해, 날아간다. 날아간다. 왜. 이 바람이. 야, 바람 불어가지고. 개판이야, 여기 막 떨어지고. 아니, 기꺼 주워놨는데 도로 떨어지면. 또 이래야 되잖아. 개판은 죽었어, 어? 계속 죽는 거야. 나는 계속 벌고. 어디에 두고 가고 있던데 gibberish. 나아간다. 으악. ё care있다고 surroundings. well Antonio 자学제에 오는 시간이야. 아직 안 예희께서 깊게 들어섣고 돼.